연주회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여름 캠프 하는 바람에 여기서 한번 하자 그런 회장님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. 어떻게 저희가 저 10월, 11월 달에 연주회도 될 만큼 되겠습니까? 네! 감사합니다. 더 열심히 해서 2회 연주회를 저희 학교 강당에서 공무소를 모시고 하는데 더 잘 볼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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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